그룹 초신성 현 슈퍼노바 멤버 2명이 원정 도박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경찰은 이들이 연루된 해외 원정 불법 도박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확대했다. 지난 14일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초신성 멤버 A씨 등 2명은 필리핀에서 불법 도박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. 이들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판돈 700만에서 5천만 원을 걸고 바카라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. 또 이들 중 1명은 한국인이 운영하는 불법 온라인 사이트에서도 도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.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. 다만 도박을 목적으로 필리핀으로 간 것이 아니며 현지에서 우연히 도박을 하게 됐다고 원정 도박 의혹은 부인했다. 경찰은 이번 사건에 폭력 조직원들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하고 있으며 이들 외에도 추가 불법 도박자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. 이와 관련해 초신성의 소속사는 취재진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. 초신성은 광수, 성모, 윤확, 성재, 건일, 지역 등 6인으로 2007년 데뷔했다. 2009년 9월 일본에서 정식으로 데뷔해 오리콘 차트 상위권을 기록하는 등 국내보다 더 많은 인기를 끌었다. 이후 성모를 제외한 5인은 슈퍼누바로 팀명을 바꾸고 일본에서 활동을 이어왔다. 윤확은 지난 4월 유흥업소 종사자와 접촉 후 국내 연예인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논란이 됐다.